눈 나오는 스팅 발견 머리 스팅 잡을 때 출구통 페이퍼 제거 좀 하시도록 발 좋은데? 엄청 좋아 발이 이거는 주는 건데 거의? 발이 너무 좋은데? 발이 엄청 좋아 괜찮네? 왜 안 했어? 아 터는 거 아니야? 너무 얇게 타면 걸어먹히네 그래도 잘까? 봐라 당겨 이쪽에 앉으면 나겠지? 봐라 당겨 이쪽에 앉아 집으로 던지겠어 그냥 잡아도 던지겠다 이쪽에 앉아 동일 때가 그런가? 네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이쪽에 앉아 끝에 앉아 내가 벌써 갔을까? 돈이 없어 돈이 없었는데 돈이 없었는데 돈이 없어서 끌고 들어간거야 내가 봤을때 빵부터 돌려볼게요 하나 피했고요 이거 아니고 이거인데 빵두개네 이거